한 해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엄청난 인기 대박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야 오게티를 찾아라 아픈 이종석씨 때문에 황급히 열쇠로 문을 따는 이보영씨 그런데 보셨나요? 뭘 봐야 되죠? 가방이? 잘 보시면 열쇠 문꼴입니다 하지만 안쪽은 두어락이죠 장면이 바뀌자 문이 또 바뀌었습니다 진통하네요 뭔가 수상하죠? 두 번째 오게티입니다 쿠션을 주목해주세요 일단 차 끊겼으니까 보셨나요? 다른 무늬의 쿠션을 베고 있죠? 몰랐어요 저 이거 촬영할 때는 사실 이 쿠션이었나 이 쿠션이었나가 헷갈려서 그냥 아무거나 베고 자기는 했었거든요 앞으로 더한 스릴러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찾아갈 거예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탁 트인 야구작으로 가볼까요? może 제가 더 확인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